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1호선 관악역에 도착했습니다. 2번 출구 앞에는 많은 등산객들이 있네요. 오늘 등반 대상은 삼성산이며 하구봉, 국기봉을 거쳐 안양예술공원으로 내려오는 코스입니다. 삼성산은 등반 코스에 따라 난이도가 크게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요. 오늘 등반하는 코스는 상당히 어렵고 힘든 코스라고 들었습니다. 과연 어떨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 2 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하구봉 정상입니다. 하구봉 정말 만만한 산이 아니네요. 언론 일이 굉장히 험하네요. 산은 작지만 만만한 산이 아니네요. 지금 하구봉 밑에서 잠시 쉬고 있는데 저와 같은 등산초보나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하구봉을 위에서 가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드디어 국기봉에 도착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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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